도비직으로 짜내는 직조를 하다 보니까 털빠짐 걱정, 잔사내림 걱정은 아예 내려놓으시면서 관리까지도 물세탁으로 편하게 하시면서 몽실몽실몽실봉실봉실봉실봉실봉실봉실봉실 Artist 그야말로 극강의 따스함, 극강의 포근함, 극강의 보온성 여러분 이러니 지금 현존하는 동종업계 몸에 닿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상품이 없죠. 그럼요. 그런데 고객님 작년에도 저희가 와플 양털형이 있을분도 있다만 훨씬 더 밀도감을 높였어요 훨씬 더 원사 사용량을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들뜸이 전혀 없어요 양털형이라고 하면 고객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맞아요 약간 몸이랑 겉이랑 따로 노는 듯한 그런데 더 좋아진 이 와플 도비직으로 다 짜낸 이 와플 양털형은요 몸이 이 안에 싹 쌓여집니다 겉돌지가 않아요 마치 한 올 한 올 한 올 마치 오일이 싹 블렌딩된 것처럼 어쩜 그렇게 촉촉하게 내 몸을 감싸는지 그래서 프리미엄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도비직으로 짜냈기 때문에 공기층을 얼마나 포근하게 따스하게 머금고 있는지 주무시다가 추워서 잠길 일은 이제 아예 안 하셔도 좋은 거고 주무연 건 이 퐁실퐁실 몽실몽실 프리미엄의 장모의 DTY 도비직 와플의 양털형 극세사가 이불에서도 안면만이 아니라 양면 다 썼어요 그것도 원단 공정 돈 돈인데 토퍼에 보통은 토퍼가 들어가면 이 가격을 맞추지도 못하거니 이건 그냥 단모로 그래도 따스할 테니까 여러분 토퍼까지 내 등이 닿는 부분까지 도비직 프리미엄 양털형의 극세사로 이렇게 몽실몽실 해드렸죠 그렇죠 굉장히 촉촉하게 몸을 싹 삽니다 사실 두툼하다 보니까 바닥 찬 기운 한 기운 싹 막아주면서 아예 이 도비직 와플 양털이 한 번 더 내 몸을 감싸줍니다 덮는 것만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누웠을 때 등부터 그냥 싹 따뜻하게 누가 뒤에서 나를 싹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이제 고객님 온수매트 온열매트 틀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찰떡 궁합으로 쓰시기 좋아요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다 했고 밴딩까지 한 토퍼는 없어요 에어로미 토퍼마저도 1등 브랜드 이거 딱 매트리스나 전기매트 온수매트에 그대로 딱 고정하시면 짱짱하게 흔들림 방지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프리미엄 양털형의 극세사 토퍼를 보셨나요? 이런 도톰한 두꺼운 양털형 극세사 토퍼가 이거 하나만도 오늘 풀세트 가격 넘을지도 몰라요 아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6만 2천 원대 시자 전구성의 프리미엄 양털형의 프리미엄 극세사 침구 베개 커버 이어집니다 아니 이런 양털형 극세사를 이렇게 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요 디자인까지 싹 맞춰드렸습니다 따뜻해 따뜻해 양면을 다 도비직의 와플 양털형이에요 보통 고객님 그냥 양털 스타일로 낸 경우도 있지만 이런 도비직 와플 양털은요 양쪽 다 훨씬 더 원사가 많이 들어가고요 공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1등 신 브랜드 에어룸이라서 가능합니다 양쪽 다 베개 커버 마저도 양쪽 다 그야말로 전구성에 어느 부분 하나 지금 토퍼 바닥 빼놓고 프리미엄 양털형 극세사가 아닌 곳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프리미엄 최신상을 이 가격으로 누리시는 건 정말 한정된 분들만 허락이 될 것 같고요 그레이 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네이비 컬러는 진한 로열 네이비의 이 플라워 패턴 굉장히 멋스럽죠 그렇죠 플라워 패턴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눈꽃 결정체를 이렇게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래서 조금 난 정돈된 느낌 세련된 느낌이 좋다면 네이비 컬러도 추천해 드리면서 저희 모두가 반하이버린 이 베이지 컬러는요 골드베이지 워낙 원사가요 정제된 원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펄이 가미된 것 같은 정말 반짝이는 느낌 정말 반짝이는 그런 느낌마저도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자카드 직조처럼 이렇게 짜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니트를 짠 것 같은 또 다른 기법의 어려운 공정이 들어간 골드베이지입니다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미의 극치를 달리기 때문에 진짜 우리 집 방방에 6만원 7만원 정도로 싹 바꿔보시는데 지금 이런 사양 전구성의 양털형의 극세사 이런 가격에 못 써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정말 반짝이는 것 같아요